2022년 11월 참외 생육사진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육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1월은 육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요 육묘의 습관리 및 온도관리 계속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요즘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는 누가본든 30도 이짝저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35도인데 개인적으로 30도 이짝저짝 해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은보직포 고온 그리고 온도관리 보은보직포는 들어오는 순간 온도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주는 방법에 따라 뿌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내밭에 맞는 점적이나 분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분수도 점적도 종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전략을 짜야 돼요 육묘시설 만들기 열선 밑에 넣죠 상토에 수분 안 날아가게 덮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고 트레이를 처음부터 벌려놓은 사람도 있고 참외씨 봐라 트레이 목판에 봐라 하는 거죠 호박씨 넣기 이것도 방법이 다양해요 호박씨 밀식 좀 더 들크게 멀칭 비닐 이렇게 해놨고 두더지 우리 두더지가 저리로 갔다 왔다 했네 참 다양해요 다녀보면은 큰 틀을 좀 알아야 돼 많이 봐야 돼 이게 해답이야 하우스 고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한다 이게 이렇게 비닐하면 이게 붙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관리 하세요 골주탱기 설치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다 고온장애입니다 고온장애 보은 부식포 넣기 물 나오는 간격에 따라 압이 달라진다 고온장애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했다 잎이 좀 이상하잖아요 크게 해볼까요 잎이 좀 이상해 이런게 이제 결국은 온도장애다 발화 문제 자 발화도 결국은 물과 온도가 안맞으니까 결국은 물이 많다 물이 적다 뜨겁다 이런 개념이죠 자 잎 색소 변화 결국은 이것도 고온이고 트레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자 왜 트레이에 따라 뿌리가 다르니까 자 물을 잡아주는게 틀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듬현상 발화가 아예 안됐다는 거지 작업의 순서는 이 모든 작업공정은 그러니까 농가에 맞게 하면 돼 그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증가할수록 시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씨 넣고 이제 햇빛 맞기 자 점적분소수 체크 물새면 이렇게 이염세를 해줘야 되고 접목 후 이제 보은 부식포 덮어두기 자 고온장애를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한기해야 돼요 자 돌체크 접목 후 이제 습도 잡아주기 이런게 중요합니다 식물은 습 물 온도 습이 절대적이다 접목 후 꾸준히 이제 온도를 체크해야 된다 호박이 더 많이 컸다 자 외골하우스 이것도 똑같고 물 주는 거 체크하시고 골물을 잘 응용해야 돼요 보은 부식포에 넘어갈 때 비닐 안 넘어가게 이제 체크해야 돼요 지금 딸려 넘어가잖아 정식 간격에 따라 뿌리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8m는 1m, 9m는 60m, 10m는 50m, 11m는 45m 이런 식으로 권합니다 왜? 면적이 다르니까 찍게 빼기 자 그리고 트레이 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더 온도 때문에 웃자랍니다 습이 덜 빠져 그리고 체크 온도가 46도래요 그럼 온도관리 해야돼요 오늘도 얼마나 뜨겁겠노 트레이, 참외시압, 바라 모종동 온도 체크 천장, 쪽문 다 열었죠 통풍 이래놓으면 바람이 아예 안 돼 비닐 안 붓기, 온도관리, 보은 부식포 깔기, 동굴빼기, 보은 부식포 찢기 전 접목 후 잎이 커진다, 습관리, 시설 설치 후 비닐 씌우기 전 입장에 약해내지 바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바람 피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온도 피해지 뭐 육묘, 노균병 균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육묘에는 적토마랑 거의 에이팜이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적토마랑 에이팜이 예전에는 코니, 오티바를 많이 썼는데 오티바가 좀 독한 거 같아 그리고 적토마랑 더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순막기 끝까지 두가다 대갈 막으면 이제 격가지가 두 개 나오죠 자 잎이 붙으면 트레일 벌려야 된다 육묘 뿌리 체크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정식 해놓고 심하게 귀청합니다 자 이 꿀파리 피해 자 요런 부분들 시설을 변화시켜 참외 재배율 변화를 줘야 된다 계속 토양 관리, 시설 관리 이게 절대적입니다 트레이 참외 시너키 시설 일교차 증가로 야간 온도 변화 이런 시설을 생각해야 돼 다 옛날 거잖아 웬만하면 자동으로 해야 되고 온도 변화로 인해서 잎세포 장애 잎피 이상하죠 하우스 사이 이런 물기를 체크해야 된다 신초만 꾸준히 나오면 묵은 잎은 크게 문제가 없다 시듬 온도 물 체크 습도 체크 시들면 물 뿌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참외 호박 온도 다르게 갈리 그래야지 크는 속도를 잡아낼 수 있다 호박은 늦게 가면 아예 안 덮는 분도 계십니다 왜? 춥게 하면 덜 크니까 간단하죠 호박 많이 큼 호박은 신초 나온 상태에서 접목을 했네 그래도 어차피 자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고 참외 고온 장애 이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생리 장애입니다 생리 장애 병이 아닙니다 천월 비닐 구멍 뚫기 분소스 점적 이런 것도 다 응용을 합니다 모종통 아예 이런 식으로 차강망 관리 다양하죠 이 큰 틀은 정말 다양해 큰 틀은 정의적인데 세부적인 틀이 다양한 거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바닥 비닐 설치 물 안 빠지면 하면 안 돼 물 안 빠지면 우사야 다 이게 습이야 습 물 빠져야 됩니다 물이 약하면 이렇게 지하수를 뚫어야 된다 계속 지금 물 장애가 옵니다 터널 비닐 이렇게 고정해 놓은 방법 온도 체크하면서 시설 설치 옆접 아직도 옆접을 합니다 원체 방법론이 많아요 육묘, 육묘의 진듭물, 입장애 고온장애 입색이 약하죠? 고온다습입니다 고온다습에서도 약하고 저온다습에서도 약해 참 신기하죠? 고온과 저온은 결국 한 끗 차이 결국은 온도와 습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지 입색이 나면 강압성이 잘 안된다는 거지 결국은 꽃에 문제가 오겠지 이게 줄이 많이 생기잖아 다 연약도장이야 줄기도 길어졌고 손보고 트레이 띄우기 이런 것도 방법론이고 띄우면 그만큼 덜 붙으니까 장애가 적어 고온장애 중간중간에 생육이 안됐죠 하우스는 이렇게 차강하는 분도 계시고 시설 만들기 육묘, 연약도장 연약도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우 많다 이거 여기까지 합시다 육묘, 바람, 막개 이런 것도 있어 하여튼 바람 들어온 데를 최대한 막아버리는 거지 결국은 이제 건조가 드려지기 때문에 흰가루가 적겠지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참외 바람 막기 결국은 바람에서 건조가 되고 건조에서 흰가루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할 때 대가리 막기 이거는 이제 흰가루 자 잎이 크다 습이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육묘시 살짝 측장 열어 한계하기 자 우짜람 균 발생 입색이 곧 강압성이다 입 끝의 테두리 결국은 식물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이쿠 이분은 자기가 유기농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고온장애 EPSF가 무너짐 얼룩이 생리장애로 이겨짐 자 꾸준히 바람 체크해야 된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내 한동의 결과물 이걸 높이면 지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출은 근데 지출도 해보면 어느 선까지야 어느 선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먼저 매출을 높여야 돼 한동에 천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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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한동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한동이 10만원 20만원 더 높아졌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농사를 더 잘 지으세요 그러면 해결이 나는 겁니다 인간사가 원래 그래요 농사가 안 되니까 자꾸 재는 거야 근데 농사가 잘 되면 재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더더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자 항상 해답은 한동의 매출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